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기신데요. 빌빌 휩쓰. 빌빌 휩쓰. 오, 쏘라. 그냥 어. 이제 죄는 안 드시고. 주무셨나요? 손이랑. 자, 손에 한 번 올려주실까요? 열정의 팀. 격리를 위해. 열정의 팀. 송은팀 입장관계이십니다. 역시. 와. 우리 송은팀 현재까지 입장점수 1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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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유니폼을 오늘 안 입으신데 이게 유니폼이에요. 엄사팀 입장관계이십니다. 선수단 어서오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고맙니다. 화이팅. 다음은. 화이팅. 화이팅. 다음은 유동. 황석 선수단 입장하십니다. 어서오십시오. 가장 편하게 가장 멋지게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걸러 올 수 있어서 고맙고요 우리 내빈 여러분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파라디아 선수단 입장하십니다 다음 선수단은 우리 향한 일일이 선수단입니다 예쁜 리본을 들고 흔들면서 오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파이팅 이야 선수압팀 선수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빈 선수단 반영해 주십시오 파이팅 다음은 두 개 농수 선수단 입장하십니다 건강한 어르신들 행복한 어르신들 노후가 더 아름다우신 어르신들 오늘 바로 우리 내룡식 어르신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멋있다 조심해서 오세요 조심해서 오세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떨어지면 꽝이에요 깨지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안 바꿔주놨어요 안 돼요 자 공굴리기 끝났습니까 심판 공굴리기 끝났습니까 3조 4조 어르신들 대단합니다 공굴리기 3조 4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굴리기 3조 4조 미리 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화이팅 하시고 멋지게 우리도 공굴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과 관계리기 와우~~ 공군력의 3조 4조 어르신들 준비해 주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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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